아,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서울에 집을 구하고 싶은데 걱정하지 마, SH에 접속만 해봐 청년, 사회촌회생 등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해서 찾았거든? 통장에 돈이 많지 않은데 괜찮을까? 상관없어, 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집들이라 저렴하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에 있는 백년산 히데스테이트에 살았는데 2천에 13만원이었어 말도 안 돼! 서울에 그런 가격이 존재한단 말이야? 혹시 교통이 별로인 건 아냐? 그 돈도 주었어 말파수를 팔면 금방 전철역에 도착했거든 홍대란도 가까웠고 알겠어 그치만 집만 주고 수리는 안 해주면 어떻게 해? 나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금방금방 해줬어 신청하고 다음날 받았거든? 알고 보니 SH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긴급실살민원 기동보안을 운영하고 해줘라고 리더도 좋을 거야 고마워 선생님시켜 내게 하나도uchar 학교를 지내고 싶어 우경시 zumindest john시 離어 Powers narrils 시